음악 대놀 특집 세미나 2부 진행하게 될 허인식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프랙티컬 인하우스 레스토레이션입니다. 프랙티컬 인하우스 레스토레이션이라는 것은 원장 혼자서 보처를 다 하는 그러한 수식을 말하는 겁니다. 2000년에 의약분업이 실시되죠. 의약분업의 모토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그러한 모토입니다. 그 이전에 연도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치과 쪽은 기존에 미리부터 이런 분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료는 치과의사에게 기공은 기공사에게. 왜 이러한 분업 시스템을 오랜 시간 저희들은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치과 기공이라는 그런 작업 자체가 오랜 시간의 숙련을 거쳐서만 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하는 많은 작업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원내의 진료 양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원장 혼자서 있는 병원에서 혼자서 그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보처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프랙티컬 인하우스 레스토레이션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보철물들을 제가 질코니아 보철물들을 환자 구학내에 제공해 왔었는데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형태와 그런 쉐이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마음한 구석으로 불만족스러웠던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쉐이드 오더를 내리는지 간에 오는 그런 보철물의 형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쉐이드가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질코니아 크라운의 쉐이드와 칼라 컨투어가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2년에 걸쳐서 이런 질코니아 보철물을 원내에서 직접 해보면서 실제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루 안에 모든 작업들을 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 있는 케이스는 근관치료와 보철를 당일날 모두 다 해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환자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내원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당일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완료했었는데요. 오전에 근관치료를 시행하고 프라이블한 다음에 스캔을 뜨고 식사를 하고 와서 오후에 세팅을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복잡한 교정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그런 환자에게 있어서 어떤 치아우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수복물이 들어가야 될 때 기존의 아날로그 인상을 채집해야 될 때에는 모든 장치를 다 띄고 우선 그런 수복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디지털 환경 하에서는 이런 장치를 다 부착한 상태에서도 저런 수복물이 제작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런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서 원내 보체를 하게 되면 진료의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그 효율성이 증대가 됩니다. 이날은 크라운과 어느 날 오후였는데요. 세 환자 모두 크라운 인프레션, 프랩과 인프레션을 동시에 뜨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동시에 세 사람의 환자를 앉혀놓고 프랩을 하고 인상을 뜨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프로세저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디지털 환경 하에서는 이러한 수식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프랩트컴 인하우스 레스토레이션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덴티스트의 워크플로우는 보통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보통의 디지털 워크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정보의 입력과 정보의 해석, 그 다음에 정보의 출력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덴티스트리도 정보의 입력과 해석, 출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동일한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정보의 입력은 구강 스캐너나 아니면 모델 스캐너를 통해서 그런 정보의 입력이 이루어지죠. 두 번째는 CAD와 CAM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정보를 해석하는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이 단계가 마무리되면 CAM 장비와 각종 재료를 이용해서 보철물을 출력하는 그러한 과정을 하게 되죠. 그럼 처음에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정보가 입력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프리퍼레이션 마진을 가져야 되죠.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다고 하더라도 스캐너가 읽지 못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눈으로 확인만 된다고 한다면 모든 정보를 구강 스캐너가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단지 젖어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치아 주변에 블리딩만 있지 않으면 정확한 스캔을 뜰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한 표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파절이 와서 서브 진지발 마진으로 굉장히 깊게 마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프리퍼를 한 다음에 블리딩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스캔을 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드라이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서브 진지발 마진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매우 정확한 스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코드를 넣지 않고선도 인플레이션을 뜨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최후방 사랑니를 제3대구치를 발치하기도 했고요. 치관의 길이가 짧아서 일부 진지백토미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 오히려 더 블리딩이 유발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코드를 넣지 않고 다이렉트로 스캔을 뜨는 그런 과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우 정확한 임상적인 결과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후에, 1일 후에 크라운의 세팅을 마무리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아날로그로 인상을 쓸 때에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상 실패를 계속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한 번은 이쪽 부위가 안 나오고 또 한 번은 저쪽 부위가 안 나오고 싱글 크라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인상 실패로 인해서 후속 진료가 계속 딜레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었었죠. 굉장히 번잡스러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스캐너를 이용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인상이 잘 나오지 않는 부위를 살짝 제거한 다음에 터치로 제거한 다음에 다시 스캔을 2부위에 촬영을 하게 되면 매우 정확한 스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했던 임상적인 작업을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또 한 가지, 삭제량이 적절한지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칼라로 표시되는 그런 삭제량을 통해서 삭제의 양이 정확한지를 적절한지를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량이 부족해서 환자가 다음 회차에 또 한 번 내원해서 마취하고 인상을 다시 뜨는 일들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자가 부주의하지만 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언더컷의 의무와 삭제량의 의무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이 입력해서 들어온 정보를 해석하는 단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CAD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라운 마진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임플란트 크라운과 자이언치 크라운이 섞여 있는 경우에 임플란트 크라운의 마진은 굉장히 기계적인 마진이기 때문에 마진을 읽어드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치아와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은 마진은 전 세계에서 저 사람 하나만 갖고 있는 그런 마진이죠. 술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진이 짧을 수도 있고 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치아의 마진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라운의 기본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크라운의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간을 어떻게 배분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런 다음 기본적으로 치아의 모양과 컨투어와 치관의 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보통의 경우와는 다르게 하 크라운의 링괄 사이드에 그루브가 하나가 더 존재합니다. 우리는 보통 프레블란 다음에 기공서에 보냈을 때 기공사는 삭제하기 전에 크라운의 형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루틴하게 평균적인 크라운의 형태를 만들어서 아마 제공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프레블란 술자가 디자인을 하게 되면 저와 같은 환자 개개인의 해부학적인 특성을 디자인할 때 케이드 프로그램 상에서 구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 밀링을 하고요. 열 처리 과정을 걸쳐서 최종적인 크라운을 완성을 하게 되면 환자의 구항 내에 장착을 시켰을 때 환자의 술전 형태와 거의 유사한 크라운의 모양과 형태를 갖는 크라운을 환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환자가 가장 편안해하는 크라운은 뭐냐, 보철물은 뭐냐 환자가 가지고 있던 원래 크라운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서 끼워주는 게 가장 편안한 크라운이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26번과 7번의 수평적인 레벨이 약간 틀리죠. 프랩을 했습니다. 이 정보가 기공선에 넘어갔을 때 어떤 기공물이 올까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협측이 오버컨트롤 되거나 설측이 언더컨트롤 된 보철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5번과 6번과 7번의 버컬 커습의 위치를 그냥 루틴하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러한 보철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술전 상태를 알고 있는 술자가 이것을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형태, 술전의 환자 고유의 형태를 그대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밀링하고 칼라링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열처리 과정을 거쳐서 기공물을 환자에게 장착시켜주게 되면 환자는 원래 가지고 있던 크라운의 형태를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매우 편안한 보철물을 느낍니다. 크라운의 측면 형태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치아의 대합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오버젯과 오버바이트의 관계를 매우 정확하게 복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오버젯이나 오버바이트가 급격하게 보철 후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환자가 혀를 씻는다든지 아니면 뺨을 씻는다든지 하는 그런 불편감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환자가 보철를 진행한 다음에 이러한 불편감을 호소한다고 한다면 오버바이트와 오버젯이 이런 보철 과정을 통해서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았는지를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재료 두께를 부여한 치아 삭제가 되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서지죠.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근원심, 교환면 쪽에 적절한 두께가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이러한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아 삭제의 적절성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기공소로 보철물을 가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삭제량이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질코니아 크라운이 파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제 경험에 의하면 질코니아 크라운의 파절은 대부분의 경우에 철열의 문제라기보다는 치아 삭제량이 현격하게 부족했을 경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할 때 반드시 치아 삭제량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접촉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오덴스 프로파일과 임오덴스 스페이스를 디자인할 때 이러한 요소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치아 후식증이 심해서 우리가 이러한 환자들을 근관치료한 다음에 프레퍼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프레퍼레이션 마진은 필연적으로 하방으로 이동하고 내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라운을 우리가 CAD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디폴트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서 보철물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징지발 임브레이저가 굉장히 개방되어져 있는 형태로 보철물이 디자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폴트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서 보철물이 제작이 되게 되면 환자가 세팅한 후에 음식물이 전에는 끼지 않았었는데 굉장히 많이 낀다고 하는 그런 불편감을 호소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자의 오리지널 치아의 형태대로 치아 후식증이 있기 전의 형태대로 크라운의 형태를 다시금 복원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굉장히 넓었던 임브레이저 스페이스를 이러한 형태로 변형시켜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징지발 임브레이저를 리폼드하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주어야지 수루에 음식물이 낀다는 그러한 불편감을 환자들이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임브레이저 스페이스를 막은 원래 치아의 모양 그대로를 흉내낸 그런 디자인을 프록스마 디자인을 만들게 되면 이러한 인절면 디자인을 만들게 되면 보철에 음식물이 끼는 것들을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크라운 디자인을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크라운 디자인할 때 크라운을 정말 잘하고 싶다고 한다면 포토그래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거의 모든 보철 환자에게서 보철을 디자인하기, 프라이브를 하기 전에 세 장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첫 번째 교환면 사진을 찍고요. 이 교환면 사진을 통해서 치아의 사이즈와 환자의 대략적인 언어토미에 대한 정보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 사진을 통해서 치아의 칼라에 대한 정보를 얻고요. 수직 사진을 통해서 또 다른 측면 사진을 통해 교합된 측면 사진을 통해서 환자의 오버젯과 오버바이트에 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크라운을 제작을 하고요. 디자인에 그러한 것들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매 케이스마다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바이트와 오버젯이 정확하게 구현이 되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술전과 술 후에 치아의 언어토미와 사이즈가 적절히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고요. 측면 사진을 통해서 칼라 쉐이드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합된 측면 사진을 통해서 오버젯과 오버바이트가 정확하게 재현이 되었는지를 확인함을 통해서 음식물을 저작을 할 때 뺨이나 혀가 씹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교환면 정보, 45도 측면 정보, 또 다른 정보를 통해서 동일한 정보들을 가져오죠. 그래서 원래 환자가 갖고 있던 크라운의 사이즈를 구현한 디자인을 하고 원래 환자가 가지고 있는 칼라를 가급적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콘토도 마찬가지고요. 오버젯과 오버바이트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매 케이스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술전, 술후, 술전, 술을 통해서 계획했던 그런 디자인이 완성되어진 후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는지를 여러 가지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환면 사진을 봤을 때 사이즈가 비슷하죠. 살짝 커져 있는 경향도 있지만 측면 사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교합된 사진인데요. 약간의 부정교합으로 엣지바이트 경향이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술전 측면 사진이 없다고 한다면 크라운의 형태가 굉장히 오버컨트롤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술전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진들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환자가 굉장히 술전에 익숙해져 있던 그런 크라운의 형태였기 때문에 커다란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내 디지털 임플란트 보출는 어떻게 할까?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커스터마이징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보출을 할 경우에서는 구강 스캔을 하고 동시에 스캔을 한 다음에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의 디자인을 동시에 하게 되죠. 동시에 하고 어버트먼트 디자인을 전문 밀링센터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박 3일 안에 커스터마이징 어버트먼트를 밀링센터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오죠. 크라운은 원내에서 디자인해서 밀링하고 가공해서 컬러링한 다음에 그것이 완성이 되면 두 가지를 맞춰보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세컨드 서술이 후에 스캔을 뜹니다. 스캔 바디를 이용해서 스캔을 뜨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동시에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랩에서 만든 커스터마이징 어버트먼트와 원내에서 만든 동시 밀링한 크라운을 적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스캔한 후에 3일 이내에 파이널 보철물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커스터마이징 어버트먼트를 직접 제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성 어버트먼트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당일에도 임플란트 보철물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인데요. 만약에 기성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커스터미한 기성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만약에 보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과정을 할 수가 있죠. 어버트먼트를 구항 내에 장착을 한 다음에 파우더를 뿌리고 스캔을 뜨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접 스캔을 뜨게 됐을 경우에 마진 부위가 잇몸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 마진 부위를 우리가 정확하게 스캔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라이브러리와 구항 내에서 채득한 스캔 자료를 서로 병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병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항 내에서의 상황과 라이브러리에서의 정확한 어버트먼트의 디자인을 두 가지를 융합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디자인을 완성을 한 다음에 기성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이렇게 맞춰보면 아주 좋은 적합도의 크라운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안에도 이와 같은 파이널 임플란트 보처물을 구항 내에 장착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보의 출력에 해당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보통은 4축 내지 5축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밀링을 하게 되는데요. 정보의 출력이 가장 시작되는 게 밀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보처를 원내에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먼저 CAD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로 CAM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CAD 소프트웨어는 보처물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다루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CAD 소프트웨어고요. CAM 소프트웨어는 뭐냐? CAD 소프트웨어로 디자인한 크라운을 어떻게 밀링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반드시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계산 과정이 CAM 소프트웨어에서 끝나게 되면 이와 같이 밀링 기계를 이용해서 밀링을 하게 되죠. 저희 병원에는 두 대의 스캐너와 두 대의 밀링 기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동시에 디지털 진료를 동시에 다른 환자에게 사기 위한 그런 진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대의 장비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질리코니아 원판 디스크를 밀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축을 갖고 있는 그런 기계인데요. 이런 식으로 밀링을 하죠. 밀링을 하게 되면 원래 치아의 사이즈보다 약 20% 정도가 큰 치아가 오른쪽과 같은 그런 형태대로 밀링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칼라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칼라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정보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치아의 칼라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진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질리코니아 디스크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에 대한 정보를 그 회사 제품에 대한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그 회사 안에서도 질리코니아 디스크의 기본적인 색깔이 색상이 A1인지 아니면 A2인지 A3인지 아니면 멀티 쉐이드인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게 칼라링 솔루션을 어떠한 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지 정확한 그런 칼라링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질리코니아 크라운을 채색하는 방법 질리코니아 크라운에 색을 입히는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디스크를 통해서입니다. 위에 보여지는 디스크는 유니쉐이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의 칼라가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저런 형태의 디스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칼라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멀티 쉐이드 디스크로서 디스크가 서비칼에서부터 인사이저 쪽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이미 부여되어져 있는 그런 디스크가 되겠죠. 두 번째로 칼라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칼라링 솔루션입니다. 슈즈니아에는 여러 가지 칼라링 솔루션, 제가 쓰고 있는 칼라링 솔루션인데요. 첫 번째 김창환 소장님이 만드신 창스 칼라링 솔루션은 매우 강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솔루션에 대한 경험이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약한 혹은 지나치게 강한 칼라링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은 그런 기본적인 칼라링을 약간 시속한 그런 칼라링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기타 회사들에서 나오는 칼라링 에이전트들은 상당히 반복해서 채색을 해야 되는 그러한 효과들을 갖고 있는 그런 칼라링 키트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밀링된 크라운을 채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싼터링, 열처리가 되어져서 나온 크라운을 크라운 위에다가 글레이징을 해서 색깔을 입히는 그러한 효과입니다. 세 번째 과정이 있죠. 첫 번째 밀링한 다음에 색깔이 완전히 없는 그런 질코니아 크라운에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색상을 입히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고요. 만약에 투명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색상으로 한번 칼라링을 한 다음에 트랜스루슨이 필요한 그레이 칼라를 한번 더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열처리가 되면 한 20% 정도 사이즈가 줄어들죠. 이 상태에서 글레이징 혹은 폴리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크라운의 제작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밀링하고 칼라링하고요. 싼터링하고 글레이징 혹은 폴리싱을 합니다. 가능하면 구치부에서는 글레이징 하는 것보다 폴리싱으로 마무리하는 게 훨씬 더 활택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우수한 보출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임플란트 크라운은 자이언치아 크라운과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어버트먼트의 메탈 칼라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크라운 내면에 화이트 오페크라고 하는 한 단계의 어떤 칼라링 과정이 더 추가가 된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와 내부의 칼라링이 마무리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싼터링과 폴리싱을 하게 되면 똑같이 칼라링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임플란트 크라운은 메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내면에 화이트 오페크라는 것을 발라주지 않게 되면 그레이한 형태의 어떤 칼라에 크라운 최종 보출물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싼터링이라는 과정 열처리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열처리는 노말과 퀵슨터링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노말 모드는 1500도, 1600도씨를 8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올리는 것이고요. 퀵슨터링은 1시간에 걸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노말슨터링 모드는 8시간에 걸쳐서 하는 과정인데요. 굉장히 천천히 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투명감이나 치아 색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퀵슨터링은 1시간 안은 아니라는 짧은 시간 안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 지어주는 대신에 크라운이 약간 상당히 오페크하고 화이트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링 할 때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지방에서 올라오신다고 하는 경우나 아니면 내일 모레 출국해야 된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퀵슨터링 모드를 이용하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퀵슨터링을 하면 좋으냐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당일에 모든 것들을 끝내야 되는 분들 필요하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취가 잘 되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세팅할 때 굉장히 지각감인을 심하게 느낄 것 같은 분들도 당일 안에 모든 보처물 과정을 끝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글레이징 에이전티를 이용해서 칼라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으로 골파기가 심해서 크라운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자가 치아가 너무 길다라고 표현을 해서 제가 서비칼 부위에 다음과 같은 핑크 색깔의 글레이저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칼라를 부여한 경우인데요. 환자가 굉장히 글레이징 하기 전보다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Practical In-Out Restoration을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재료가 동시에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직이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Workflow를 제가 입력과 해석과 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보가 입력되는 단계, 해석되는 단계 그 다음에 출력되는 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입력과 출력은 크게 학습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 학습이 필요한 것은 정보를 해석하는 그런 디자인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의약분업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기사가 2017년도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5년이 되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약사의 조제 업무에 약 68%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제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화로 인해서 약사의 최대 업무인 조제 업무가 거의 기계가 된다. 기계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치과를 한번 볼까요? 덴탈 테크니션이 하던 많은 업무가 지금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교정위가 하던 그런 상당히 많은 업무들 진단하고 브라켓을 붙이고 하는 그런 많은 과정들이 지금 디지털화 되어져 가고 있죠. 수복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철 과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 예전에는 손으로 하던 것들이 지금 대부분 상당히 많이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서전이나 아니면 치주 영역 이런 기타 영역만 아직은 디지털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 있을 뿐 상당히 많은 영역들이 디지털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손으로 하던 치과 시대는 가고 디지털 장비에서 주도되는 그런 치과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까지도 손으로 하는 그런 치과 업무에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디지털화된 그런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시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스캐너를 사용해야 하나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스캐너는 엑소케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스캐너고요. 또 하나는 덴탈 시스템스라고 하는 3CB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시스템인데요. 두 가지 스캐너다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스캐너를 구입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처를 원장님이 직접 하실 건가? 아니면 외부에 의뢰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스캐너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정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직접 원내에서 스스로 보처를 해서 저처럼 프랙티카 인하우스 레스토레이션을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트리오스 쪽이 조금 더 작업이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스캔을 떠서 그냥 스캔 자료만 기공수에 전송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스캐너를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 성능이 검증된 그런 스캐너여야 되겠죠. 필요한 장비 비용, 장비 선택에서 고려할 그런 사항이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거는 마찬가지 그런 질문인데요. 원내에서 만약에 그런 보처를 직접 하시고자 한다면 CAD 프로그램, 밀린 기계, 싱터링 기계, 열 처리 기계,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나는 뭐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그냥 기존에 거래하던 기공소에서 그런 모든 작업들을, 기공작업들을 다 의뢰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스캐너 하나 정도만 있어도 그런 모든 작업들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밑에 있는 질문이 치과사가 그런 모든 원내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라이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사실 원내에서 직접 디자인을 하고 이런 기공작업을 다 하기 위해서는 퇴근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만 직접 제작한 보처물을 환자에게 직접 끼워줄 때 얻는 그런 만족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까지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시작해도 빠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택배